애들은 몇 달만 해도 금방 금방 실력이 늘든 나는 몇 년째 해도 이게 도대체 엄마 피아노를 잘 치냐 못 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피아노를 치면서 운동도 되고 계속 뇌 기능도 향상되고 엄마한테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요 치매 예방도 되고 그냥 아무 생각하지 말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즐기면서 치세요 자 한번 쳐보세요 예쁘지 아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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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부터 내가 피아노 레슨 해드릴 테니까 실력이 는다 않는다 그런 생각하지 말고 즐기면서 치셔요 알겠죠 알았어 으 으